로렛이 좋아하는 슈퍼마리오 USA 이거 USA잖아 공주 날라댕겨서 좋긴 좋은데 드는 속도가 느려 피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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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유일 유일까진 아니지 아 옛날 게임 중에선 거의 유일한거 요즘은 고르는 게임이 있잖아 이거 뭐야 슈퍼스매시브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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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zw 은행 아 아 아 아 음 동수 별로 그렇게 안좋은데 음 어 맞아 맞아 여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더라구 옛날 전여친이 그거 좋아했었어 과일 여친 로렐의 과일 여친이 좋아했던 동물의 소 어떻게든 먹어야지 엑스트라 럭스 응 덤먹고 덤먹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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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 아이오 난 마리오 원투수리 중에선 이걸 줘 이게 약간 뭔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원투수리 중에선 인기는 없잖아 인기는 그나마 좀 없는 편인데 이게 좋더라 네 오이오 오잇 좀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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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벌써 열대요. Mario USA hey yeah yeah